저번 달 자료가 나왔어요. KB경영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현황이죠. 현황. 저번 달 현황. 현황을 보는 이유가 현황이 축적되다 보면 그게 미래도 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의 내용은 역시나 글자도 많고 그래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 앵커께서가 1년 동안에 전세의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내년까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전세,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 2년 동안에 또 세입자가 원하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동안에 연장으로 해서 우리가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시행되어서 이제 올해 지금 1년 차고 이제 1년 또 남았죠. 아직 1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 마무리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내년 이제 한 6, 7월경, 7, 8월경 그때 보면 알겠죠. 그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옆에 알겠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의 그 전도 그렇고 또 이후로 계속해서 2년을 연장하시는 분, 신규 계약 이후에 또 2년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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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그때 통해서 아 2년 후니까 다 알 수 있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이맘때에 한 번 더 그 전세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거나 지금 1년 동안에 전세 메모리, 잠김 현상이라든지 전세가 상승 이런 부분이 최소한 내년 1년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특히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내년에서 순차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분양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래 정부의 기본 방침은 후분양의 원래 기본 방침이에요. 선분양을 통해서 가격에 너무 막 올랐다, 막상 입주할 때 대보니까 몇 억이 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원래 정부의 방침은 후분양으로 가는 게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매물도 잠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이제 선분양을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선분양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전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좀 세밀히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2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전국이 몇 명인데요. 수소국만 해도 몇 명인데요. 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에 3기 신도시가 발표하는, 분양 시작하느니 이건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고요. 이것도 누적이 돼서 한 내년 이맘때 되면은 최소한 몇 천 세대는 이제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과 어울려져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그런 어떤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도 우리가 얼추 좀 유추해 보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아는 얘기예요. 단지 단지 뭐냐면은 제가 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떠올릴 뿐이고 여러분들은 가끔 접하니까 가끔 떠올릴 뿐이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시간도 좀 많이 갔고 어쨌거나 오늘 준비한 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두 장이에요. 두 장 두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매매 관련된 부분과 전세 관련된 부분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현황이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속해서 지난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보셨죠. 대략적으로 그래프 상승률, 기울기 각도 이런 것들은 신문이나 어디를 봐도 항상 이런 식으로 각도가 급하게 상승되는 걸 많이 보셨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번 달, 저번 달이나 전전번 달 이런 식의 현황, 최근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이 좌측 부분에 보면 매매랑 전세랑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세로로 있는 막대 그래프가 저번 달, 저저번 달, 저저저번 달. 그러니까 월로, 월로 계산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 지수입니다. 이 가격 지수가 최근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올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는데 2021년 올해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약간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은 좀 안정세를, 좀 안정적인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외국하고 다르게 특히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교육적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철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철. 예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이사철의 변동률이 많이 좀,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요. 10년 전만 해도 격차가 다른 계절보다 높고 낮음이 몇 개 매매 가격 지수가 엄청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오면서 상승폭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학군 때문에 어떤 계절적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섞여 들어갔다면 이 시기가 이사를 잘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이 좀 약간 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너무 안정된 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지금 벌써 상승이 너무나 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조정이 있는 뿐이지 이걸 가지고 하락 안정시장에 접어들었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힘드신가요? 그러면 전화로 또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드리면 되고요. 이 우측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역별로 좀 나눈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수도권. 옥외광역시 기타 지방인데 일단 뭐 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주황색, 노란색 제일 비슷한 이게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아무래도 제일 주도를 하고 있다. 수도권이 항상 거의 주도를 안 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뭐 가격을 굉장히 올리는 지역, 가격에 민감한 지역이 또 굉장히 많이 경기도에 다수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항상 거의죠. 거의 이제 이런 가격 상승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 부분은 전 페이지는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면은 지금 페이지는 이제 뭐냐면은 가격의 변동률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제 변동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래프예요. 전 페이지나 지금 페이지나 두 개 다 KB 경영연구소의 자료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이제 참조를 하고 약간 수정을 좀 한 건데, 일단은 이 좌측 거를 보시면은 지역별 주택 매매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예상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한 3, 4월, 3, 4월까지는 전망이 좀 낮아졌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대략 2020년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겨울 시즌에서부터 좀 이렇게 전망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앞에 페이지에서 매매 가격은 어땠죠? 올라갔죠. 전망하고 다르게. 전망하고 다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히려 현황이 더 확고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전망이 더 부정, 매매 가격 현황은 올라가 있는데 전망은 부정적이었지만, 이 전망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매매 가격 현황이 올라갔고, 그나마 부정적이었던 전망이 올라갔고, 그러면 더하면 시너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 이 소비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분간 또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이 전망까지,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상승폭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럼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쭉 나누고, 지역별로 좀 더 서울이 하나, 서울도 포함해서 전세, 전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매매 그래프는 마치 심장 그래프처럼 굉장히 불규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어요.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뭔가 변동률, 변동성이 좀 작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는 마치 이건 주식 같아요. 되게 짧아요, 이 간격이. 그러니까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전세는 그나마, 저 뒤에서 요구간은 짧지만, 그래도 좀 길기 때문에 전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좀 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이 전세마저도 부정적이었던 게, 이 전페이지에서 매매에서는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건 반대로 전망은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부정적인 전망마저도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결국은 시너지로 해서 전세도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 부분이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차 갱신 제도와, 그다음에 또 이런 3기 신도시 대기 물량, 그걸 바라보시느라고 전세를 약간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전세도 당분간은 좀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렸네요.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전망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